우리는 또 한 명의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작곡과 피아노 실력까지 갖춘 정치학도 박상보시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참가자입니다.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됐던 독특한 창법의 소유자. 국민음치로 웃음을 줬지만 그는 자신이 절대 음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의 창법으로 관주를 하면은 이거는 못 부른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릴 텐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함께 음악 작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부터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껄리요.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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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